흥부가 그럼 이제 흥부가를 얼른 해야지 대장군방 하고 이쁜 노래 배워야 쓰기 때문에 얼른 해야 쓴다 이 말씀이야용 아 동방이 군자지국이오 예의지방이라 시작 아 동방이 군자지국이오 예의지방이라 십신첩에도 중신이 나고 칠세하에도 교제를 싸우니 어찌 불량한 사람이 있으려 마는 전라경상 충청상도 얼음에 놀부 형제가 사는디 놀부는 공부는 아고 놀부는 아는디 본디심설이 사나운 데다가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내야 되겄는디 어찌하면 쫓아낼꼬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낼 생각으로 밤낮 집안에 들어안자 수술 공부를 허는디 꼭 이렇게 하는 것이었다 대장군방 볼목고 삼살방에 이사본 고고고방에다 집을 지고 불 붙는 데 부채질 고고방에다 말투받고 길가는 과빈 양반 집을 흔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어줬고 조라니 보면 딴나 찍고 거사보면 소구도 적 누원 보면 침도 적지 양반 보면은 관을 찍고 다 끈 끈 애기 겁탈 수술 과부는 모함 잡고 우는 애기 팔가락 발리고 똥 누는 놈 출장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피상 먹고 세방건 편자 끊고 새갓 보면은 땀티띠고 앉은뱅이는 택견 택견 앉은뱅이는 택견 꽃사대위는 돼집아 놓고 봉사는 똥 치러고 에벤 부인은 배로를 차고 길가에 허방 놓고 공기전에다 말달리기 비단전에다 물을 좀 놓고 이런 심사가 이래 영원히 상당을 아느냐 상당을 아느냐 오 우린 넌 상당을 아느냐 오 이런 무한 질고 독한 놈이 세상 천 지 어디가 있더란 말이냐 상당도 모르고 오륜을 몰라노니 아니야 상당도 모르고 오륜을 몰라노니 어찌 형제 윤긴들 난리가 있겄느냐 어찌 형제 윤긴들 난리가 있겄느냐 어찌 형제 윤긴들 난리가 있겄느냐 하루는 피오는 날 와가리 성음을 내요 여봐라 흥부야 여봐라 흥부야 너도 늙어가는 놈이 견말에 손 놓고 너무 늙어가는 놈이 견말에 손 놓고 설이 맞은 구랭이 모양처럼 슬슬 다니는 꼴 보기 싫고 설이 맞은 구랭이 모양처럼 슬슬 다니는 꼴 보기 싫고 밤낮으로 내 방 출입만 하야 밤낮으로 내 방 출입만 하야 자식새끼만 돼야지 이물 듯 버나 듯 허고 날만 못살게 구니 날만 못살게 구니 보기 싫어 살 수 없다 보기 싫어 살 수 없다 그러니 너도 오늘부터 그러니 너도 오늘부터 나가서 살아봐라 나가서 살아봐라 아 충고하의 말을 듣더니 만원 만원 흥부가 이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형님 한 번만 용서하시오 듣기 싫다 썩 나가거라 듣기 싫다 썩 나가거라 듣기 싫다 썩 나가거라 그래야지 예수 없는거요 의리대들 못하는거요 듣기 싫다 썩 나가거라 아주 놀부스럽다 나가란 말을 듣더니만은 배웠잖아 시작 나가란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여보용님 동생을 따라 보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걸꽃이나 빌려주오 이어도 사랑은 보고 어느 곳으로 가면 살뜻호 지리살뜨로 가오리까 백이 숙제 줄여 죽던 수양살뜨로 가오리까 이놈 내가 너를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주랴 갈 곳까지 일러주랴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그렇지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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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안으로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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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으로 들어가며 아이고 여보 마누라 아이고 여보 마누라 아이고 여보 마누라 zing 고느 고느 영이라 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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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음이라고 안 가보소 안 가보소 어디까지 배웠는가?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같이 해야지 하나씩 배우고 그려 자기들이 쭉쭉 안 밀고 나가고 어째서 거기까지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여 쭉쭉 밀고 다 같이 같이 배웠으면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랬던 것이었던 것이여 그럼 같이 거기까지 하고서 뒤에 나갑시다 시작 나가라는 말을 듣더니 나는 아이구 여부 형님 아니 아이구 여부 형님 시작 아이구 여부 형님 그렇지 동생을 나가라고 어디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갈 곳이나 다 일러 다 일러 주어 이어 엄동 사랑하는 동행 어느 곳으로 가면 살듯 저 진산으로 가볼까 백인숙제 즐겨 죽던 수양산으로 가볼까 백인숙제 즐겨 죽던 가볼까 가을 곳까지 가을 곳까지 일러 주랴 잔소리 말 보라 가보라 흥보가 기재가 켜 아루로 들어가며 아이구 여부 마루라 아 형집 및 나가라 구하니 어느 형이라 고역 거며 어느 말씀 이라고 안다 겉소 자식들을 챙겨보고 자식들 챙겨보고 큰 자식아 어딜 갔나 큰 자식아 어딜 갔나 어딜 갔나 큰 자식아 어딜 갔나 둘째 놈아 둘째 놈아 둘째 놈아 이리 이리 오느라 이리 오느라 이리 이삿짐을 챙겨지고 이삿짐을 챙겨지고 똘보 앞에 가 늘어 서서 눌보 앞에 가 늘어 서서 형님 갑니다 형님 형님 갑니다 우리 안녕 우리 이케 없 시요 우리 안녕 우리 안녕 이케 없 시요 시요 안녕 이케 시요 보냐 잘 가거라 보냐 잘 가거라 보냐 잘 가거라 자기 자식들을 챙겨 보고 큰 자식이 어딜 갔나 자식들을 챙겨보고 큰 자식이 어딜 갔나 둘 째 둘째 엔놈아 둘째 엔놈아 이렇게 해야 돼 둘째 엔놈아 둘째 엔놈아 둘째 엔놈아 둘째 엔놈아 이히리 이히리 이리 이리 우느라 인사찜을 챙겨지고 놀부 앞에가 늘어져서 인사찜을 챙겨지고 놀부 앞에가 늘어져서 놀부 앞에다 늘어져서 늘어져서 형님 갑니다 형님 형님 갑니다 부디 안경이 이해 없이요 오냐 잘 가거라 오냐 잘 가거라 자식들을 챙겨보고 큰 자식아 어디 갔나 자식들을 챙겨보고 큰 자식아 어디 갔나 어딜 가 어디 갔나 어딜 가 어디 갔나 어디 갔나 누마 이리 이리 우느라 둘째 누마 이리 이리 우느라 이삿짐을 챙겨지고 똘부 앞에가 늘어져서 이삿짐을 챙겨지고 똘부 앞에가 늘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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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갑니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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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형님 갑니다 하나 부디 안녕 이게 없이요 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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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옵시오 부디 올리지 마세요. 부디 시작 부디 안녕히 계옵시오 부디 잘 가거라 부디 잘 가거라 자식들을 챙겨보고 큰 자식아 어딜 갔나 둘째 놈아 이리 우느라 둘째 놈아 둘째 놈아 둘째 놈아 둘째 둘째 놈아, 둘째 놈아 이리 오느라 이삿짐을 챙겨주고 돌보 앞에 와 늘어 서서 이삿짐을 챙겨주고 돌보 앞에 와 늘어 서서 형님 갑니다 형님 갑니다 우리 안녕히 개옵시오 우리 안전히 개옵시오 개옵시오 오냐 잘 가거라 오냐 잘 가거라 자식들을 챙겨보고 큰 자식아 어디 갔나 둘째 놈아 이리 오느라 둘째 놈아 이리 오느라 둘째 놈아 이리 오느라 둘째 놈아 이리 오느라 이삿짐을 챙겨주고 돌보 앞에 와 늘어 서서 형님 갑니다 형님 갑니다 우리 안전히 개옵시오 우리 안전히 개옵시오 오느라 잘 가거라 오느라 잘 가거라 오느라 잘 가거라 그러지 같이 붙여서 해볼까 자식들을 챙겨보고 자식들을 챙겨보고 자식들을 챙겨보고 자식들을 챙겨보고 큰 자식아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어디 갔나 둘째 놈아 이리 오느라 둘째 놈아 이리 오느라 이삿짐을 챙겨주고 널마 앞에 와 늘어 서서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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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우리 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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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안전히 개옵시오 Kivolowitz 우린 안녕히 Wait 감사합니다.